안녕하세요. 미토리 회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씨의 금요일에 만나요에 대해서 한번 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은 아르페지오 곡이구요 하프타임 셔플로 약간 바운스감 있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누르신대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코드 2피러스 보죠 다음은 C3마이너스도 뽑은 C3마이너스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이렇게 연출했는데 원곡에서는요 이런식으로 라인을 넣는게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혼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식으로 라인을 넣어둬도 괜찮습니다 다음 코드는 B-7이었죠 그리고 B마이너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또 그리고 E코드였죠 그리고 A-7 이런식으로 라인을 넣어도 괜찮구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연주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커시브 재법이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코드의 연출이 될까요?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B-7이 들어간 코드 그리고 이 코드의 연출이 될까요? 그리고 C4마이너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출이 될까요? 난이도에 맞게 이런 라인들을 넣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반주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